Q. 게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게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게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 게임 아시나요? 게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아 이거 저거 좋아해. 게임. 게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생각을 해야해.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. 트겨나갈게요. 어 진짜. 뭘까요? 최신이 형아야? 아니 몰라. 아 야 61개. 승훈아 눈물을aven게. 자음을 말하면. 신세계. 왜. 신세계. 수고. 여러분도 맞춰보세요. 애글자에요. ㄱ ㅂ ㄹ ㄹ ㅂ ㅅ ㅅ ㅇ ㅇ ㅇ ㅌ ㅈ ㅈ 지은 멀카 세개에 묶고있어 무슨 색이에요? 지은 너 영어 아니야? 니은? 니은이 아랫까지 난 난 알아요 그럼 니은이 나비의 꿈 아저씨를 아 죄송해요 이게 되느냐 이름 지은 지은 단 한사람 산 산 아 지은 있구나 야 빠져 다시 무조건 색을 짠다 이영 이영 아니 셀데? 이영애야 이영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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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 맞춤 왠지 내가 그럴거 같다고 연습을 보고 깜짝 놀랬잖아 아 근데 진짜 5분 시즌 시간 가지고 걔야 그러나 следующged 이영애 싸움이 스훰ечат 스훰라이 Anion 안내 이영애 뭐에요? 뭐에요? ㅎㅎㅎ . . . . .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일어서 한 번도 짜증나 하하하하하하 마지막으로 한 번 원예인것 같은 거 지금 앉아서요? 안 앉아서요? 저 주변인이 육교를 다 먹었고 아아 아!! 뭐야? 저희 데뷔에서 뮤직비디오 싸우는 거야 아 진짜요? 누가 싸웠어? 뮤비 콘셉트 싸우는 거 있잖아요 내 파트너 준영이었다 준영이 골뱅만 가요 리뷰 한 장만 보여줘 준영아 씨 됐어 이제 오아 똑같네 민규가 민규 진정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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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얘기할 테니까 말도 할 테니까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8시입니다 계기였습니다 계기였습니다 네 네